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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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금 헬로, 하이 저는 지금 팬미팅 연습하러 가는 중이에요 하이, 하이, 하이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팬미팅 연습하러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서 뭘 하는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몇 개 좀 준비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노래 맞춰보러 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4장이에요? 안녕, 진영 요즘 저는 드라마 촬영이랑 팬미팅 준비랑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하려고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라이프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마닐라에 뵙겠습니다 안녕 제이웃은 네, 노래도 부를 거고 춤도 출 거고 많이 할 거예요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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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솔로라 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,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노래 맞춰보러 가는 중이에요 We miss you, I miss you too 왜 눈물이 나지? 향 나, 쭙쭙 꼭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앨범을 내고 아마도 계속 촬영이랑 뭐가 있어서 뭔가를 엄청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팬미팅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? 28일, 29일이니까 하... 사실 되게 긴장 많이 돼요 21일? 한 3주쯤 안 남은 거네 잘 준비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줘요 전 이제 도착해서 연습하러 갈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